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3단계의 기준을 넘어선 상태이지만 거리두기 격상을 두고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감염내과 전문의자 전역학조사관을 지낸 신상협 한국의학연구소 학소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연일 천명대 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코로나19 유행이 통제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동반돼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3차 대유행은 과거 1, 2차 대유행과 달리 수도권의 증상 없는 무증상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여부를 나타내는 간접지표인 수도권 이동량 감소가 11월 하순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한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결국은 유행의 재생산지수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재생산지수를 보니까 4주 전쯤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릴 때 1.5위였던 게 지난 12월 19일에 방역당국 발표를 보면 1.2위가 아직 넘어가고 있거든요. 코로나19는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되는데 3일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도 1,000명의 확진자가 빠르면 3일이면 1,200명으로 증가되는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상태로는 유행이 통제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확산세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아직까지 격상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방역 세부 지침을 조정해서 최대한 격상 없이 유행이 잦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2월 8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지금 어찌 보면 한 열흘 정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생산지수가 1.2라는 거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유행이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의 내용이 3단계일지 3단계 알파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과거 1, 2차 유행 경험의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3차 대유행과는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3차 유행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영국에서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70% 이상 강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변종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로 변종이 굉장히 흔하게 생기는 특징을 원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런던과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한 70%가 높고 심지어 재생산지수를 0.4 정도를 올린다고 하는 변종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영국에서 유행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 관련된 법은 없고요. 그런데 보통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길 때는 전파력은 높아지지만 중증도는 낮추는 방향으로 즉 바이러스 자체의 숙주를 죽이면 바이러스도 죽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생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런던에서 발견된 변종도 실제적으로는 중증 질환이나 사망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직 다행히도 지금 기존의 백신이나 치료제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변종은 아니라고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가면서. 변종 발생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연말이자 또 이번 주 25일은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특정 장소에 인파가 몰릴 우려가 상당히 큰데요. 끝으로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한 명이 10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코로나19의 대유행의 상황에서도 한 명이 한 명도 안 만나면 사실 추가적인 감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연말 0시에는 사람들 만나는 걸 최소화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나 개인위생 준수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모임 최소화와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